오늘은 2월 1일 수요일, 음력으로는 1월 11일 경인이니까요. 호랑이 날입니다. 설이 내린 그 가을산을 어슬렁거리는 그 백호의 날입니다. 오행산 그 경인이 되면 쇠와 나무가 만난 그 상극의 형국입니다. 경인의 그 기운은 백호의 암시처럼 늘 그 고고하게 그 기질이 너무 큰 이상만 쫓는 바람에 또 작은 그 실속 있는 것들을 못 보고 넘어가는 아쉬운 기운을 의미합니다. 자연 그 생태계에서 그 백호는 아주 그 드물게 태어납니다. 백호의 그 암시에는 더욱 그 고귀하다는 걸 뜻합니다. 더욱 용맹하다는 걸 뜻합니다. 자신감이 강한 그 기운을 묘사를 하는 거죠. 영엄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절간의 그 산신각 탱화에는 항상 그 산신과 함께 그려지는 게 바로 호랑이이기도 합니다. 사람들을 그 해치는 포숙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행운을 가져다 주고 또 부정적인 그 일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게 호랑이를 대하던 그 세계 거의 그 대부분 문화권에서의 그 인식이었습니다. 이날은 그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또 소홀한 것 그동안 또 신경이 덜 갔던 것에 한 번 더 애정과 또 눈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집안으로 실속 있게 돈복이 더 크게 터지게 됩니다. 호랑이의 그 성적인 암세는 용이 그 남성성을 그 대표하는 동물로 호랑이는 여성성을 그 대표하는 동물로 묘사를 했습니다. 우리는 그 뭔가 그 영엄한 기운이 나온다고 하는 이 백호인 아래 우리가 그 돈복 일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그 작은 식물 화분을 하나 고르셔서요. 백호인 아래 서쪽 창가에 그 하루 동안 두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오행 상극인 쇠와 또 나무가 만난 날 과학의 그 서쪽으로부터 그 금의 예리한 기운을 흙이 그 품게 됩니다. 또한 그 자리에서 그 식물이 뜻하는 그 목의 기운이 서로 그 상극이 아닌 화합과 그 상생 또 배려의 그 풍수 배치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식물 화분은 그 다음날 그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고요. 화분은 그 집의 화분 가운데 제일 작은 크기의 그 화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상극의 그 기운을 좋아와 또 상생으로 만드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금전운이 그 오후로 갈수록 아주 강해질 이 수요일날 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